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멋지게 소금을 치고 저마다 방식으로 곁들일 채소와 양념도 올려보는데요. 모두 아르헨티나 전통 음식 아사도를 요리하는 중입니다. 아르헨티나는 이 아사도와 함께 세계 최고의 소고기 생산국으로 유명하죠. 나라 최고의 그릴 마스터를 뽑는 이 대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답니다. 심사위원들도 직접 고기를 자르고 맛을 보며 평가에 여념이 없는데요.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고기들, 현장의 대중들에게도 판매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치러졌습니다. 고기도의 콜리멘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